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즈 사랑합니다 매일 MiUN 은 병융 병융 병융챗 components 자막을 몇마뛰는 것입니다. 아시니 어... 벌써부터 제... 복면과왕 정체 드러내지 마세요 안에 지금 공융이 숨어있을지 의자평타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구요 아니요 의자평타는 없어졌어요 없어ILL Bun 없어졌습니다 오턴님한테는 그 판정자책 없는 판정 다시 픽스좀 해주세요 너무 속상한대? 제일 안전한 곳 잡아야지 여기 짝집 AOMG 오케이 베란다요? 예 저 오지 마세요 오면 감시장 넘겨드립니다 저한테요? 네 어우 근데 진짜 미치고 진짜 많이 나오네 생일파티네 진짜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니야? 그러면? 기계 죽었다 기계 죽은 거는 조금 슬픈데 기계 죽고 나서 120초 오글 끈다 그럼니 인종이지 내가 기계 못 죽었는데? 이러고 한 60초 더 버티면 되지 탈탄다 이제와! 이제 기계 공원 더이상 직업이 없습니다 아이유! 설마 테라스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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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엥 미 닫아놓자 넌 쓰레기 허 오케 테라스로 간다 네 띄우 하하아 아이유이유이유이유 아이유이유이유이유 호호호호 거기로 걸어서 오실 거예요?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오케이 아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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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미치코 상대로 안 맞은거 됐어 아들 쓰고 바로 또 생명 끊고 정신 못 차릴 뻔 했는데 왜 그러세요 어디세요? 클라스 차이 착착착착착착착 내가 봤을 때 아까 나한테 두드려 맞던 애야 느낌이 와 스킨이 다르긴 한데 살짝 느낌은 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게임 그만하고 싶다 아이 근데 지금 거기서 지옥의 동선 지옥의 동선 지 지 지옥 후 지옥 후 동선 2층에서 떨어지면 진짜 안 돼 앞에 있는데? 진짜 내가 그 한마디 아니었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휴 우리 캐리다 이거는 진짜 이거 반박시 재호인격 알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겼다 이겼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기계공이 지금 풀피기 때문에 기대해볼 수 있어 기대해볼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안 맞은 거야 일부러 저도 저도 그거 아니었으면 맞아 죽었지 우리 나이스플레이 찍고 나이스플레이 네 와 OMG 저 속도 봐 속도 저 조국님 쫓길 거예요 그죠? 지감이라고 찍어줘야 되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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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조향사가 돌리던 거 맞아 돌렸나? 내가 구하면 되잖아 응 조향사가 회독기 하나 돌리고 있는 거겠죠? 그런 거겠죠? 아 그건 무조건 나오겠다 이거는 선생님 미치코님 혹시 포기라는 건 모르시나요? 포기하려면 이 티 안 왔지 진짜 근성있네? 포장할라 그랬나 잠시만 조향사가 구출 가는 거 아닌가? 아냐아냐아냐 멀어지고 있어요 아 아 얼굴 간지러 얼간이라 그런가? 예 한명만 더 있으면 우리 얼간이들 찍는 건데 그죠 내려오죠? 그렇지 조향사님 왜 저한테 오셨죠? 회독기 옆에 근처에 아무것도 안 잡고 오케이 도망가! 안 맞으세요 나는 예예 오토님 다시 짝집 좀 돌려주세요 네네네 회독해 집중하세요 나이가 핑 찍었으니까 조향사님 당신이 가주세요 나 풀 피우지 않으면 진짜 난 세상 행복하거든요 어 조향사님 당신이 구출 가야 돼요 우리 두명이서 해독기 잡고 진짜 우리 두명이서 해독기 잡아요 진짜 제발 한번만 진짜 이거 띵킹 좀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머리 돌아가거든 해독하고 있어 우리 같이 찍읍시다 오토님 찍어줘요 픽 잡았어 이미 픽 나왔어 픽 나왔어 나이스 조향사님 나이스 이게 바로 팀이지 어 어 해이 팀이 어 It is not competition It is team 이따구로 할래 진짜 내가 더 돌려주고 갈게요 오케이 이제 아드가 제발 좀 가 그냥 진짜 아드가 됐다 됐다 진짜 슈퍼 인생 아드가 침 뱉으면 저거 바로 터지는거 알죠 스쳐도 터져요 보여주나? 어 향수로 돌아가기까지 했고 너무 긴장돼 손 돌려요 스페이스바 너무 누르고 싶어요 어떡하죠? 그래서 눌렀습니다 좀 뭐 떨어져 계세요? 혹시 탈찰수도 있으니까 열고 있어요 짝집 어 너무 잠잠한데 소리서 오셔도 될 듯? 소리 들릴 때 됐는데 이제 살짝 그 느낌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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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마요 오케이 안 맞고 뒤로 돌아와요 저 저 케어종 가는 중 형님 제발 여기 오른쪽으로 돌아갈게 형님 제발 윙 형님 제발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아드 쓰레기야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휴 아냐 아드 쓰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가지고 대충 나갔습니다 어 양반 아까 혹시 선진자세요? 배웠습니다 스릴을 잘 배웠는데 아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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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방금 패 터질 뻔 했다 나도 설마 수평으로 머리 박나 싶었거든요 오엠지 오엠지 돌피구 숨 참는 거 다 들음 옆에서 잘 들었어 탈부로 오엠지 아 Sap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